돈 줘 돈 상점 하나보는게 낫겠지 두개 봐봤자 돈 높을텐데 어쩐지 탄툴이 나오더라 미친 슬라임 호잇 뭐 탄툴 안들어간건 아쉽지만 딱돈 사타격 아니 돈주고 샀는데 쓰레기게임 엘리트 가야겠죠 아니 엘리트가 찾아오네 찾아가는 스비스 골고루 고글골고루 잘 묻혀주세요 야 보초기의 칸이 잘 배네 죽은 모험가 죽은 모험가는 왜 중독 안걸림 죽은 모험가로 시체 폭발 시전하겠습니다 딸기 딸기 여기 서투하드 체력 깎여도 되나 여기 서투하드 체력 깎여도 되나 여기 서투하드 체력 깎여도 되나 가스좀 뽑아줄래 급해 시체폿 두명도 롤미아핑 두명도 넣었는데 같이 들어간 빨간 맛 잡을때 세력이 감당이 되나 포션이 나와야 될텐데 빨간 맛 음 안만나면 되네 왜 그걸 몰라지 왜 그걸 몰라지 아 멸 아 멸 뭐야 빨간 맛 어디갔어 아 아 나우스 다행이다 어째 보초기만 세번 잡냐 누가 갔네 하지만 슬라임이니까 잠을 자야하는 가일 넌트였다 아 이것도 못 깰것 같아서 좀 꼬마좌마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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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션 받아라 시슥시슥 서순이네요 3 건물뿌수는 비슷한 김에 건물이 참탐인가요 델더스는 건물 부수기 게임이다 방울 빙글빙글 방철에 폭풍 쓰자 공대 주겠지 반도라 말이없네 공중공중공중재비 나름 괜찮게 나네 근데 나름 괜찮게 나오면 죽지 개잘 나와야 깨지 아득하구만 마득하구 굿 굿 굿 굿 굿 굿 굿 이걸 10댐을 생으로 다 맞았네 도둑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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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제비 자꾸 나와 이거 어떤 개꿀댐 드립을 들었길래 도둑놈 좋은얼굴 아니 감사합니다 두판 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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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파멸 넣은거 너무 아쉽게 됐네 도둑놈 하하 아 4 제비 그만돌아요 만도사들 또줘 또줘 도와드렸습니다 우와 팽기연금 간뜨자 아 식권 건무 표창 건무 아니 표창 건무긴 한데 지금 3에너지 댁이라 허리타미 날란다 나는 허리타다 어? 어? 대접이네 아니 엘리트 왜 이렇게 잘 잡음? 촉매 촉촉해져라 어? 어? 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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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 사이런드 다음마퀴 때 쓰자 총매는 아이 포지션 괜히 아꼈다 그냥 쓸컬 아르바따타조 물카왕관 지금 아냐 왕관 너무 싫어 왕관 짚고 트진즉이 너무 많아 왕관은 진짜 쓸일 없는거같은 어? 왕관 짚어도 되겠는데? 하면은? 집으면 안됨 그 순간을 잘 넘겨야한다 약값 쓸 수 있나? 그냥 생각도 안하고 바로 집어내 물카왕전 경기면 카드 파밍 잘해서 클각을 봐야지 왕관같은거 집을 때가 아닌거같습니다 뭐 바꾸지? 왜 이렇게 다 괜찮아 보이지? 악몽 총맨 스내골이 제일 낫겠지 어쩌지 아드도 땡기고 아드스내골 아드님 아 발놀림 떴네 아 발놀림 떴네 방폭 처분 버려야되긴 한데 그 시기 그 정력 나올수도 있으니까 우리의 일격엔 의외로 다른 카드들보다 좋을 듯 아 이런거 못 먹었잖아 왕관 먹었으면 근데 자상 필요한가? 필요없겠어? 헐 헐 아잇 아 아 아이씨 괜찮아 개그지같은 몸이야 저거 하여 헐 스시 헤라 악폭참기 악폭참기 귀집이 하나 더 했어야 했나? 악폭참기 왕폭참기 용기 폭탄 딜 들어감? 저게 유저한테 유리하게 판정이 좀 다르긴 해서 헷갈리네 마른풀 같은 것도 원래 딜 안 들어가야 되는데 딜이 들어가서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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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포리 죽음 야구공 야구공 유저 전략가 노강 보고 나니까 되게 옆에 물 보고 싶었어 아 그 쿠션 뭘 들고 가지? 저게 뭐야 그 살살 합시다 왜케 화남? 뱀 뱀 아 뭐 구주가 잘 놀림 아니 아이고 맴 짓 홈에 악몽 넣고 싶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유물 향로가 아닐까 악촉 단디 악촉 단디 하려면은 악몽을 강화하든 전략가를 강화하든 뭔가 꿀을 써야 할텐데 유령 포션 나오는 상상함 노맛 노맛 아니 안치기야 저거 45 우에 928 928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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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걸 다 오데로갈까 여기서 혹시 전투 못하면 연금을 못보니까 이쪽으로 가는게 맞을거 같아 아이고맙습니다 연금 개좋네 사기카드 아님 오 이것도 왕관 먹었으면 복불 못 먹었자너 기승전 왕관 험 왕관 험담 엥? 꼬셨을 정도는 아니겠지? 꼬르 꼬르 agem 룰쾌도 왕관 먹었으면 못 먹었죠? 어미 파이드 핸드 뭐? 미손 아르 지도누 아르 지도누 이게 또 마츠 콤보네 달달하구만 슥슥스 시모프 시모프 브리턴 동.. 마츠 оду 시모프 나 스면 천 건데 구부러져 야 소심 드러의 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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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악몽 연급보다 악몽 심호흡이 맞았던 것 같아서 그냥 연급 쓰는 게 맞았을 듯. 별생각이 없었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정도면 심장이랑 찬망태도 힘호흡에 거는 게 낫겠는데. 아니 근데 총매 거는 게 역시 제일 낫겠지. 아 잘못 버렸어. 악몽을 전략가에 걸어야 할지 악몽에 걸어야 할지 악몽에 걸면 이제 악몽 쓰기는 편해지는데 악몽은 일회용이고 전략가는 여러 번 쓸 수 있고. 여러 번 쓸 수 있고. 기념품 사기 연금 사기 연금 강화 안 돼 있는 거 조금... 조금 그렇다. 조금 그렇다. 기념품을 사자. 취약 막을 때 좀. 파워 포션 뽑아서 유령의 영상 쓸 때도 좀. 헐헤이. 헐헤이. 복제 포션 너무 좋고. 렉 모임. 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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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썼지 고개 두장좀 해봐 할거같음 제비가 개많아가지고 이야아 너무좋다 악몽님만오면 고상탠데 그로우에서 악마가 나올까? 아니 악몽 호잇 까비 그냥 잔상에 두번쓰는게 맞을듯 통매에 두번써야되나 아니 근데 악몽이 안나와가지고 악발 악발 고타 악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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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편안하게 심장잡네 악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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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악 악 악 악 좋아 강철의 폭풍으로 잡았어 단도데기야 이게 일반 유물? 갯머리 300원 류한 차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